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삼겹살 9kg에, 마요네즈 3kg에, 볶음밥 3kg에. 쭈꾸미. 쭈꾸미 뭐 한 1kg에? 1kg 넘치고. 7kg 정도 먹었네. 아니야, 쭈꾸미도 한 3kg 되더라고요. 그럼 한 20kg 먹었어. 그리고 아까 대장이랑 좀 먹었구나. 소면 1kg에. 맞아, 우리 많이 먹었지. 즉석밥 제일 큰 거 6개. 배불러. 우리가 배불러. 그럼 한 그것도 몇 g이지? 400g씩 8개라고 치면 3200g. 3200g. 거의 다 3으로 끝나네, 오늘. 예쁘네, 그래도. 긍정적이야. 아니, 얼음이 이게 1kg인데 10봉지째야, 이게. 얼음도 10kg 먹은 거야, 얼음. 이 정도면 어디 누순한 거 아니야? 한 40kg 먹었네. 근데 아직 성인 몸무게도 안 된다. 그래, 초등학생 이제. 자, 다시 한 번 한잔하지. 너무 반갑다. 오픈식이었죠, 오늘? 우리 그럼 뭐 먹어, 오늘? 뭐뭐? 아니, 아까 클로징이었는데 다시 오픈이면 되네. 또 다시. 국수 언니 축하해. 파이팅. 이제 뭐 먹어? 이 정도. 엄마 게장이랑 열무김치 싸우고. 아, 진짜? 생각 못 했죠? 그럼 국수가 면 싸먹고 뱀파나 데우고 참기름 사재인가? 처음부터 다시. 알지. 언니, 다 됐으면 말을 해야죠. 다 기다리고 있는데. 열심히쟁이. 먹어보자, 이제. 아, 너무 잘 먹겠다. 어머. 너무 맛있지? 어머머머머머. 우와, 눈물했어. 어, 네. 음! 아이고, 신나셨네. 아니, 나는 삼겹살 기름에 버터를 넣어서 밥 볶을 줄 몰랐거든. 이거 말이 안 될 거예요. 우와! 오늘 먹은 것 중에 볶음밥이 덜 맸어. 와우. 진짜? 어. 오늘 먹은 게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, 처음부터. 아, 그러네. 거기다 열무 하나 딱 얹어 먹으니까 이거 끝나네. 아이고. 문어처럼 춤추시네. 어떤 소녀가 볶음밥 3kg 들고 딱 밟았어, 춤을 쪄. 언니, 미안. 너 오늘 움직일 때마다 삼겹살 기름 냄새가 나. 아이고. 나는 진짜 한 번도 안 움직였어. 이게 너무 좋아. 그러네. 다 한 번도 안 움직였어. 그냥 나는 그냥 망구석조 공개 손으로. 문아, 의자에 입기가 좀 깼네요. 이제야 좀 먹은 것 같다. 이야. 아이씨. 뭔가 좀 정돈된 느낌? 지겹살 진짜. 저 원래 집에 있으면 라면 한 개도 못 먹는데. 여기 올때마다 이렇게 많이 먹은 거 같아. 어, 라면 먹을래? 비빔면도 나쁘지? 오케이. 국물. 나 한강 라면. 한강 라면 오케이.